한 10대가 금은방에서 1,500만 원어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옷까지 갈아입었지만 25분 만에 붙잡혔는데, 권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옷을 입은 여성이 전화를 하며 주차장 사이를 걸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다가가고 여성은 뒤돌아 나옵니다. 인근 금은방에서 금팔찌 3개를 훔쳐 달아났던 10대 A양입니다. 기금속을 훔친 피의자는 금은방에서 500m 떨어진 이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양은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순금 남녀 세트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살펴보는 척하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온 틈을 타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다른 금은방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은 범행 직후 가까운 아파트 주차장에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순찰하던 기동 순찰대에 범행 2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예방 순찰을 돌고 있는 도중에 무존으로 건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무조를 청취를 했어요. A양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투입된 또 다른 기동 순찰대가 A양이 버린 옷과 화장품을 확보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JTBC 뉴스 이스룸입니다.